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육부, 전공이 복귀 못지않게 지금 신경을 쓰는 것이 내년도에 7,500명이 함께 교육을 받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교육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안간힘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3,000명 유급되는 것, 내년 또 여러분들 3,000명, 그리고 1,500명, 그럼 7,500명이 교육을 함께 받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예가 2년이 유급되고, 예가 1년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예가 1년에 증가된 분이 들어오면 7,500명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가전 뭐 편법을 다 동원한 거죠. 복귀만 하면 학교에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은 시키지 않겠다. 이런 당근책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출석률이 거의 2.7%입니다. 전공이 여러분들 복귀율하고 다 여러분 한자리 숫자 한 겁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10일날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했지만 출석률이 2.7%에 거치고 있고 이런 상태가 이어질 경우에 의대 교육부실과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온다. 의대생들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을 완전히 그냥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출석 형향에 따르면 전국 의대 40곳 재학생 1만 8,217명 중 실제 학교에 출석 중인 학생은 495명이 불구하고 현재 출석하는 의대생들은 한 번 더 유급되면 제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학년이 1.7%, 2학년이 2.9%, 본과 1학년이 2.9%, 2학년이 2.7%, 3학년이 2.5%, 4학년이 3.5% 1학년의 경우 학칙으로 휴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유급되면 3,000명, 유급되는 3,000명, 정식으로 여러분들 1학년이 되는 3,000명, 6,000명이죠. 거기다 늘어난 1,500명,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7,500명이 동시에 여러분들 수업을 받고 6년 내내 제대로 된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사람들이 이러면 인턴을 가고 그 사람들이 이러면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전공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수라장이 딸로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큰 골칫거리는 겁니다. 무슨 편법을 쓰더라도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지 않고 4,500명만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달 가이드라인 발표 때 예가 1학년생에 대해서 대학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1학년 때 수업을 전혀 안 듣더라도 무조건 2학년으로 진급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상당수 대학은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진급시키냐면 난식을 표하는 상황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KDI 연구원 출신인데 이렇게 완장을 차면 헷가닥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 다 책임질 겁니다. 지금이야 영광의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무리한 조치를 왜 취했냐 현행법 위반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 갈 겁니다. 눈에 선합니다. 대학 4곳은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고 대학 5곳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 1명에 3명이라고 교육부에 보고했고 지난달 10일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미루고 학직을 개정해 F학정을 받아 유급 대상에 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의대생 복귀는 영향을 못 주는 상황이다. 그럼 여러분들 의대 교수님들은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이거를 기사를 보고 의대생들 욕하시는 분도 많죠. 한 절반 이상 정도 욕하는데 윤 정부는 사퇴를 해결할 능력도 대책도 생각도 없고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고 있을 뿐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으며 알려고도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10년 후에 의사를 정언하기도 이전에 수많은 국민들의 의료기관의 붕괴와 필수 의사의 양성에 실패하여 수만 명의 국민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이번 정언에 의한 지지위를 등락에만 관심이 있으며 정권 지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나의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이 죽어나가도 의료기가 무너져도 나의 관심은 오직 인기를 채우는 데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 계산을 통해 의대의 정언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조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과학과 여러분들 합리의 바탕을 두고 다시 추계를 해보자는 겁니다. 과학하는 의학도로서 이러한 주장은 합리적임에 타당합니다. 이것을 악마하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입니다. 입학 정원을 조정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감을 하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도출해 가지고 그것의 바탕을 두고 점진적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도 등록하고 난 이후에 1학기 마치고 단체 휴학 가능성을 저는 100% 봅니다.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민주사회에서 함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는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공권력 사용은 그 어떠한 경우도 최소화되어야 되고 지금 공권력은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인식에서 나온 의사 탄압적 공권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계획의 대상은 누구인가 의사 아닌가 그러면 의사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발전 방향을 토론 끝에 결정하는 게 옳지 의사들에게 말도 안 들어보고 정부에서 무작정 밀어붙이는 게 옳은 것입니까 이거는 무식의 말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무식한 경우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식한 이 정부 참 수준이 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르면 전문가가 상의해야지 뇌피실로 대충대충 파탄이 나고 있는데 모르셀로 이게 뭡니까 전공의 7대 요관을 수용하고 출구대책 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잘못된 줄 모르고 스스로 해결할 자신이 없음을 인정하고 물러나는 게 맞지 않겠소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덮는다 해가지고 덮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 나가고 언급실 파업금지법을 여러분들 김윤 의원이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료계에 계신 분입니다. 이제부터 응급의학과 전공이 지우는 제로의 수령 말 겁니다. 이제 안 옵니다. 나라가 젊은 의사들을 공노비처럼 부릴 수 있게끔 법으로 이름 억압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생각들이 이렇게 하순 겁니다. 5개월 전에 정부가 의료 시스템을 개복했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수술하겠다고 선언만 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질만 한 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 망쳤으면 포기하고 개복한 배를 닫은 후에 보호자에게 영상만 봤을 때는 수술이 가능할 줄 알았지만 막상 배를 열어보니까 손을 댈 수가 없었다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배는 닫을 생각 안 하고 환자에게 마치지만 엄청나게 들이마시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환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정부와 언론만 믿고 멍때리고 있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개복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보니까 의료계에 계신 분 같네요. 배를 깠는데 그리고 수술하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배를 깐 채로 계속 있는 겁니다. 배를 깐 사람은 시간 가면 이런 배가 저절로 다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분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5학년도 추가 모집은 고사하고 정시모집도 중단해야 될 판입니다. 작금의 정부 형태를 지켜볼 때면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입니다. 대통령은 자존심으로 정치를 합니까? 후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짧지만 이분이 닦이고 있는 분노를 그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후세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1960년생입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64세입니다. 조기용 장관이 1967년생입니다. 모두가 1960년대에 난 사람들입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끝자락에 계신 분이죠. 조기용 장관이 여러분들 지금 자식이 20대 말이나 20대 중후반 정도가 됐을 겁니다. 64시면 저물어가는 세대죠. 세상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살 사람들을 가고 난 다음에 살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의료계획을 지지한 언론 또한 정신나간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느 나라에서 정원이 3천 명인데 한꺼번에 2천 명을 늘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실습할 병원도 3배가 늘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반대 안 하는 공무원들과 언론들이 참 한심합니다. 대통령 주변에 올바른 정보를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 서글펍니다. 우파들은 진짜 단합이 안 됩니다. 공병호 씨는 지금 우파로서 건강한 비판과 논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료계획은 자고 우면 없이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인데 당신이 뭔데 이렇쿵 저렇쿵 그럼 이재명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수준인 겁니다. 다수가 지지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지옥문이 열리는 이야기입니다. 다수가 좋아하게 되면 전부 다 하면 나라가 벌써 망했죠. 아니 다수가 좋아하면 왜 여러분들 국민들 1인달 민생지원금을 25만 원씩 줍니까? 다수가 이러면 250만 원을 더 좋아할 것이고 다수가 2,500만 원을 더 좋아할 것이고 다수가 2억 5천만 원을 좋아하겠죠.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나 법안을 통과시킬 때 그거 외에 다른 대안이 좋은 게 없으니까 아는 것이고 다수가 좋아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인 겁니다. 다수가 좋아하면 재벌들 이런들 재산 다 빼앗아서 다 나눠먹죠. 다수가 원하니까. 이런 무식한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우파 우파가 뭐냐 이야기죠. 내가 오늘 이야기했지 않으면 우파들이 어떤 사람인지 컨스트레인티드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고 우파가 여러분 좌파들에 비해서 가장 내놓을 수 있는 덕목이라는 것이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공병원은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직합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직하냐고요. 정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를 다 깔아뭉개지 않사야? 나라가 골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내 이야기의 요지는 우파가 좌파들에 비해서 이런 도덕적 우위가 있다는 것은 정직함과 진실함과 성실성이 있는 겁니다. 좌파들은 우우 울러다니면서 이런 다른 사람 재산을 여러분들 논하먹을 국리를 하지만 우파들 진성 우파라는 것은 자기 손과 자기 발을 이용해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우파의 꼴은 뭡니까? 진짜 우파는 정직함입니다. 대한민국 우파들이 정직합니까? 우리 편이니까 여러분들 다 옳다? 그렇게 하면 좌파하고 무과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런 무식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파들이 진짜 단합이 안 된다. 단합이 되려면 옳은 일을 해야 단합을 할 거 아닌가요? 사기를 치는데 어떻게 단합을 합니까? 내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말 합니까? 자식들 세대 생각하면 이렇게 뭡니까? 사기치고 이렇게 해서 됩니까? 젊은 의사들이 뭐라고 하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것들이 사기꾼이구나 저 꼰대들이 사기꾼이구나 싶어는 뭡니까? 민병허 위법을 입고 와 가지고 폼 잡고 거짓말을 주구장창 하는데 그걸 존경해? 존경할 수가 없는 거죠. 정신 체리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공부 좀 하고 공부를 해야 뭡니까? 물리를 깨우칠 거 아닙니까? 그냥 본성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